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국기로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렸다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대한민국 표기 위해 북한 인공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수소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선언문에 참여한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국기로 이렇게 북한 인공기 그림을 첨부한 겁니다. 외교부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에 공식 항의했고요.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국기의 그림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참가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